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클럽의 한동훈 씨의 선거에 관한 발언은 폭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초대형 폭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정선거를 향한 전쟁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키던 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파워가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전향을 한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정선거 전쟁은 제2막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막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발 끈을 여러분들 새로 여러분들 매고 시작을 다시 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이를 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공정선거를 향한 전쟁은 제2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폭탄이 갖고 있는 큰 의미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간 토론회는 정문정답이지 않습니까? 던지고 답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씨의 진면목을 저는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젊은 날에는 이제 뭐 신뢰토론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이런 토론회 굉장히 많이 나가서 반대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주로 이제 좌파진영 사람들이죠. 그렇게 잘 싸우는 전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벌써 한 2, 30년 전 이야기죠. 이거 여러분 보면서 제가 느낀 소외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씨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구나. 육체적으로 13년 차이가 나니까 윤 대통령하고 13년 차이가 나니까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격차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젊은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대단히 젊은 사람이구나. 그걸 여러분 어디서 느끼는 거 하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말버릇 말하는 이런들 태도 여러분께서는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도 젊은 날 이런 논쟁에서 이런들 좌파 인사들하고 이런들 그런 대담이나 이런 데서 잘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먼 거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질문을 받게 되면 원 투 쓰리 좀 뜸을 들입니다. 그게 노예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논쟁할 때 그렇게 보이는 태도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분들 어떤 태도인가 하니까 질문이 떨어지게 되면 원 투 쓰리가 아니고 원 투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곡사포처럼 나오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는 아주 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보이는 태도인 거죠. 여기에 오늘 심영기님이 한동훈이 할 말에 책임을 질까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닐까요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말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여러분 나오기가 힘든 대한민국 분위기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꼭 찍어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젊고 주눅이 안 드는 겁니다. 권위나 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검사로 이런 활동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하였을 것 같아요. 이를 딱 부러지게 했을 테니까. 그 정문 정답을 할 때 기다리지 않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들 자긍심이 강하고 아주 젊은 임무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거를 제가 한 가지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크터 코스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굽은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검찰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일 검찰 독재가 사실이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감방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딱 그냥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제가 말이 안 되는 제도를 기존 제도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그냥 저는 찬성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한동훈 씨하고 맞붙어가지고 이런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호 씨나 또 송영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억해스머죠. 열등감 같은 것이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피해의식 같은 거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니까 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아이들도 잘 컸고 엘리트고 머리에 좀 빠르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씨가 굽히거나 권위에 굴복하거나 자리에 굴복하거나 야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구나. 선이 굉장히 굵은 사람이구나. 관훈클럽 토론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양반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를 더 큰 정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선이 굵고 권위나 자리에 대해서 또 부에 대해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야합이나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꺾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지도자로서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이 모시나 이런 거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전체가.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번 해본 소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정리된 맹악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총선에서 뭐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뭐를 바꾸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라는 게 뭐죠? 나쁜 사람 때려잡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상대방은 계속 죄를 속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 속에서 죄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거죠. 여러분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실관계만 나열하면 되지만 사실을 넘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전망을 할 수 있으면 복잡한 여러분들이 현상 속에서 핵심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겁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문정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이기 위해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 유행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치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치사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좀 여유 있게 커야 되거든요. 누구처럼 여러분들 법인 카드를 가지고 과일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유 있게 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이 조금 여유 있게 크면 좋습니다. 여유 있게 크면 치사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치사한 짓을.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저의 사견을 그동안 많이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동훈 씨의 관훈클럽을 처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젊은 지도자로 손색이 없겠구나. 물론 과거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 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는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양반이 검사직분에 굉장히 충실하게 여러분들 일을 처리했을 거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권이나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때 무리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제쳐놓게 되면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런 관훈 토론회에서 저는 이 양반이 선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예상한 것처럼 검사로서는 그렇게 오랜 간력을 가진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정확하게 이름 짓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앞날과 관련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하면 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제이아이에스님 감사합니다. 아주 노란색이 붉은색이 아주 좋네요. 분홍색이.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 7일 날 발언한 그 내용을 제가 쭉 보고 이제 전쟁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쟁이 제 2막이 이제 올랐다 이야기죠. 현직 정치인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아웃사이드로서 정치계에 입문한 젊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선거 문제의 개혁에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신발건을 다시 조여매고 야포를 동원하고 이런 데 미사일을 동원해가지고 그 견고한 악의 세력들을 격퇴하는 그런 힘의 여러분들 전쟁에 여러분께서 다 동참하셔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는 그런 전투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쟁을 하는데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데 저도 과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참 더물게 오거든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게 되면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나 회안 같은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윤 대통령은 참 운이 좋으셨던 분이고 운이 좋으셨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신 겁니다. 당선이 되셨는데 윤 대통령이 전국을 여러분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전국을 휘어잡고 본인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선거 부정 문제를 외면하고는 이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 답보 상태라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윤석열 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윤석열 답다는 것 그것은 계약서는 맺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맺어진 묵시적 약조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대통령 보고 무슨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 뭘 해결해달라 그런데 대한 큰 여망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기대를 걸었던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었는 겁니다. 그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거정의인 겁니다. 그 선거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60, 70%는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지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께서 국민과 매전 묵시적 약조를 파괴한 것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걸 파괴한 겁니다. 대통령이 3월 9일 여름 대선 며칠 전에 경주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 문제 때문에 생업의 전선에 뛴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여름 투입하고 전정건건하게는 만들지 않는 분일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 한 번 확신을 준 것은 바로 3월 7일의 경주 발언인 겁니다. 경주 발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지거나 표를 던질 수밖에 없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윤 대통령의 기대했던 것은 가장 윤석열다움 가당 윤석열 서러움 이름들 중심에는 바로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 약조를 대통령께서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깨버렸고 대통령은 그렇게 뭉개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왜 나는 이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1월 20일 날 한동훈 여름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1월 21일 날 이 기삼 겁니다. 여기서 무게중심이 많이 한동훈 씨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타가 뭔가 아니까 바로 관훈클럽 토론회인 겁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공천 갈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무게추가 여러분들 한동훈으로 기울기 시작한 그 소위 일종의 이런 게임 역학관계에서 크게 뭡니까 한동훈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도록 만든 큰 사건입니다. 그 문제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기회를 상실해버리셨다. 당선인 신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대 선거 세 번 정도가 있을 때 선거 전후에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말씀 한 번만 여러분들 하셨더라도 국민들은 참고 기다렸을 겁니다. 완전히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뭉개더라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검사생활을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항상 갑의 관계 슈퍼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의자를 여러분들 항상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수사하면 여러분들 감방 집어넣을 수 있지만 제가 있더라도 수사 안 하면 뭡니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부터 대통령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안심하고 안일하게 사안을 대하셨던 겁니다. 이제 모든 권력의 추가 이름 한동훈 씨와 함께 넘어간 겁니다. 한동훈 씨가 구원자가 돼버린 겁니다. 현실 세계의 구원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다움을 상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다움을 상실할 때. 그리고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회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가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침묵한 대가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여러분들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훈클럽 토론회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선거 문제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윤 대통령께서 엄청난 기회 한몸으로 뭡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실질 잃어버린 그런 기회를 회복하기는 힘들 겁니다. 세상이 모두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데 2년 동안 대통령께서는 계속 침묵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천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한동훈이 함께 힘이 다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앞에서 보지다 pp 한동훈 씨가 가는 클럽에서 공천을 사각 끼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더 큰 문제가 가겠죠. 더 여러분 큰 힘이 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런 기회에 윤 대통령이 그런 산거 공정성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회들이 오지 않습니까 더물게 오지 않습니까 아주 더물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1, 2, 3 때 못 잡으면 그런 기회가 흘러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께 그 기회가 2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 2년 동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우파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은 너무 상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실망하고 어마어마하게 상한 차에 그 큰 기회를 그 엄청난 기회를 그냥 여러분들이 13살 아래에 한동훈 씨와 다 낚아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게임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총선의 국힘이 여러분 승리하게 되면 그 공은 다 뭐죠 한동훈이 않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빼아프게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살이가 그냥 안주하고 뭔 별일 있겠나 내가 최고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금세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사내아이님 말씀처럼 부정선거에 모든 게 걸려 있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강구한 겁니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개뚤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